장애인 고용과 복지서비스 허브 역할을 할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8월 2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조양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관련기관은 연수원 건립지원을 위한 행정지원과 협업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반사항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은 장애인고용 및 양성과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장애인고용사업주 교육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로 전주 옛 자리면부지에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연수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다양한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복지허브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애인고용aks 감사합니다.